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공동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이에 따라 교통약자들은 내년부터 이동지원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일반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서 월 2만 원 한도에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며, 그동안은 250대에 불과한 전용 택시를 활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